상대가 밀고 들어올 때 한턴만 막아주면 됩니다. 원위치 했고요. 담원입니다. 한 번 더. 다시 한 번 가드. 상대가 밀고 들어올 때 한턴만 막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 오른쪽을 집에 들었으면 되게 이상한 게 맞거든요. 아까 전처럼. 그래서.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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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 갓티어거든요. 지금. 하지만 캐니언이라는 카드도 있고요. 그리고. 출방 강력합니다. 킬도. 오우. 오우. 그러니까 캐니언을 한 번 노려본 건데 상대 반응 못 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죠. 캐리아의 반응 속도가 기가 막혔죠. 지금 여기 너구리가 역시나 진짜 너구리답게 라인전 너무 잘하고 있는 게 맞거든요. 세주가 아래쪽에서 아무 일 없었거든요. 세주가 오는 걸 알 거 아닙니까. 박치기까지? 이러면은. 오우. 근데 약간 이거 기압으로 같이 그냥 그리브를. 돌 안에 목을 노리고 있잖아 지금요. 너구리는. 한 명이고 두 명이고 무슨 상관이냐. 공포도 못 느끼고 고통도 못 느끼는 것 같고. 네. 진짜 그런 광전사 같은 엄청난 전투력을 보여준 거예요 이거. 아니 방금 표시기 뒤에 들었다면 진짜 소위 겁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여기서 이거를 공격적으로 좀 활용하는 게 필요하겠죠. 네. 자 모르가나가 집에 갔다 온 사이에.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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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들어가면서 계속. 오우. 호흡들과 또 참아서. 와우. 자. 그 점. 그러면 여기서 캐니언이. 오우. 오우. 마지막으로 깨대. 여기서 은혜가. 갑자. 그리고 지금. 여기서 완전히 옷다 벌렸죠. 와아 질을 바드가 맞추려고 했는데 어? 여기서? 제이스가 와요. 제이스가 와 제이스하고 얘가 달라진거죠 ど란은 없어요 저거? 제이스가 와서 어헤하ㅏㅎ악 3.5 넥사이 특성상 한 번 빙퐁 이 되고 저거 3 대 3 아니에요. 누가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이걸 굴렁 잡았어요? 네 그냥 잡았어요 정화가 실크리에요 기다리고 있는거 오우 상태로 와요 지금요 그리고 되나 싶은데 커버궁으로 쓰여졌고 각각 정글 전사 도란이 여러 명한테 맞고 있습니다 여러 명한테! 자요 자요! 매 장사 없어요. 지금 금방 데리게 옳은 아닙니다 4명이 때리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반격! 초비방격! 앞으로 가도 못 잡으면 오히려 아프죠 지레이아 생타임이야 뭔가 해보자 제이스를 돌린다? 자! 너구리 한 번! 아! 전멸 어떻게 만들었어 너구리 전멸 지금 당장 쇠주공이 좀 더 중요한 거 같은데요? 그쵸? 부패사슬? 그 다음에 영계? 캐니언 캐니언 저 멀리! 떴는데 막타가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 정도면 잘 밀어내는 거 같아 아! 차량 많이 빠졌어요 드래곤까지 못 먹으면 또 애매해요 영뿌리 너구리 그렇죠! 캐니언은 쇼팅! 쇼팅! 좁이! 표식 완전 실패! 막타! 대전받이었어요 또! 전멸로 빠지고 네! 그러면서 서로 싸대는 친구가 또 저메 한 명 잡을 수 있죠! 저메! 아! 다 도망가는데! 못 막타! 제이스! 대기중! 내가 쪼고있어요! 정교준도 와요! 물렀거라 이제 아! 빠지네 빠지네요 정교준! 이거 누구? 갔나요? 어이구! 세주환이라서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 뭐죠? 캐리아! 캐리아가 먹었어요? 시야는 있으니까 같이! 같이! 우어어ㅓ 차프 채 써있기처럼 쏴죠 자! 베리리한테 1등사가 되나요? 어 아다 primeiro! 예! 바로 끊었고 일단 모인김에 2등 보냐를 보고 싶어요 네! 이레 сильно 바로 올 수 있는 startup은 아닙니다 진짜! 엄청 세거든요 그래서 이레리아가 나에게 핀... қа울비 месте 재력의 대력과적! 산소민 컷! 뭐지? 간지지? 뒷부분을 지나간... 엄청 잘나왔어요 근데 이렐리아만 잘 큰 게임은 대부분 집니다 기대가 되기도 하고였습니다 어떻게든지 모른단 얘기 평지에서 만나면 그냥 오른도 누가 달려줘 근데... 너도 전혀 없지 너도 연속기 어디까지... 이거 매니커서는 전혀 없거든요 코스 넘어갔죠 그래서 오랜만에 오랜만에 이거 잡았는데요? 무덤 뱉고 빼앗아 DRX 전원생존 상대를 3명 가워집니다 신나서 때린게 있죠 궁수들이 너무 앞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다보니까 한 명을 담아둬도 고등기라고 전매도 빠졌구요 이제 배릴밖에 없어요 그대는 멈춰가 없죠 DRX 죽을때까지 맞으면 죽죠 그래서 이렐과 함께 아래쪽에 갑니다 미니언 타고 가면 이거 원골 미니언 이거 못 뺐어요 그렇죠 밤 끝에 못 빼서 그래도 지금 전면을 뽑았네요 일단 주요 궁을 빼긴 했지만 드래곤 때 되면 어느정도 어! 재룩이 바로 타고 서로 맞죠 수박 체력이 도란이 계속 맞고 있어요 도란이 맞다보면 죽어요 도란이 도란이 어디까지 맞죠 도란이 어디까지 맞죠 너구리가 터졌어요 너구리가 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레리야 이레리야 사마자 나이트고 베릴죽고 좀 보고있죠 담헌 입장에서도 영원은 뺏기면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선 넘지마세요 이건 우리깁니다 선 넘지마십시오 바론이나 곱게 드세요 오늘 처비를 많이 참았습니라 바론이나 드실텔 650만 복수 갑맙리나 이건 아니죠 오! 텔은 뭐예요 텔은! 텔은 뭐예요! 네! 너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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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비를 잡자! 저비를 잡자! 뿡! 그런데 기다렸다가! 오! 이야! 너구리! 그 텔이 또 의미가 있었네요! 욕심쟁이!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욕심에 결국 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네! 체크 한번 해봐야죠! 네! 그리고? 이게 좀 센데요! 오! 너구리! 오! 도란도 꽤 데미지가 나오네요! 근데 저마 걸면서 때리니까 어쨌든! 네! 그래서! 오! 그래도! 오! 수고자! 또 맞다보면 죽어요! 넘나와! 네! 도루 체력이 들어가해! 멈춰라! 아리락 캐리아! 초비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표식도란! 실피! 근데 바로쓰.. 예! 스케일샷은 서로 조심해야하고요! 세긴 셉니다 이쪽도! 그래서! 오! 이거! 점토준에 누가 영향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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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상대가 먼저 출발하는 게 보였었으니까! 오! 중간에! 네! 칼 정황 자! 두 분은 한데! 그렇죠! 세주 안이는 괜찮다 이거죠! 워모그 나온 친구들이 대놓고 먼저 맞아주는 건데 근데 워모그도 뭐 무한발동은 아니니까 이게 지금 많이 맞으면 툭툭 치면 자꾸 이게 몰아야 되거든요 리필이 안 되거든요 자꾸 치면 어? 그래서? 용에서 멀리 가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DRX 제각실로가 나았죠? 와 그래서 영혼을 끄는 자머니도 영혼을 먹었습니다 야... 물론 DRX가 먹었으려면 캐리아가 먹은 거까지 다 고려할 게... 이 매번의 옆구리! 옆구리 옆구리! 다음에 근데 밀고 나가는 거 빠지고 캐니언이 슬슬 5루 너구리가 1대1 도란이 밀려요 당연히 도란이 죽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도란이 죽습니다 그리고 떼자리가 죽고 본 거 난리 났는데요? 난리 났습니다! 도란도 죽고 담원! 표식도 죽고 이거 밀고 들어갈 수 있거든요 담원이 그러면? 너구리도 너구리 근데 이 중에서 자리바꾸기? 서로 둥글게 둥글게 그러면서 위치박자 초비가! 초비가 몇 명까지 남의 전면을 먹으면서 그래서 도란이 있다냐 그런데 환경이 안 나오죠? 약간 초비가 호랑이처럼 날뛰고 한 손으로 열 손 못 당하는 거예요 제이스 계속 비는데 제이스 누가 막을 거예요? 이쪽은요 열받지 열받지 아래쪽 어떨까요? 그리고 이제 쌍고랑 내놓갑니다 이제 피드백했죠 이렐리아 기왕을 탈 수가 있나요? 26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 없죠 이렐리아 어휘로 집도 꺼낼 수 있고요 네 그래서 넥서스를 깨면서 확실하게 시제이 천천히 대치마 해봐 올렸어 올렸어 대치마 해봐 대치마 해봐 대치마 해봐 아 베치마 해봐 대치마 해봐 야 1할 로플로고 야 2할 로플로고 바르스 끌어봐 바르스 끌게 지금 멈어 เอ 그다음 젤 lain 지금 멈어 델타 할게 지방 끌어 형 붙麦아 죽어 죽었어 죽었어 아래 죽었어 죽었다 끝나서 나이스! iste! 끊기 끊기! 오케이 끊기 끊기 오케이스! 오케이종! 이번에 26 안 남기다! 26 안 남기다! 26 안 남기다! 다 밖에 알아, 끝내줘. 26 안 남기다. 와... 그래서? 결국 이거를 뭐 탑캐리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려야 했지. 근데 그러면서도 본대 쪽에서도 엄청난 맹활약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